이번 주에 접근했다고 합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이번 주에 고인도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. 참 이번 휴가는 몸이 아프면 일주일 쉬고 또 더우면 일주일 쉬고 잘 씹니다. 본인이 주오신 이 시간 글로자로 일하고 일하지 마라. 많은 사람인가 몸소가 이목을 던져서 실천을 할 것 같은데요. 뉴스리핑은 시지도 못하고 10시 핑계하고 있습니다. 자 길룩 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역시 불가다 와서 길룩 조사 옆에 지역구에서 지내자 침묵에 있습니다. 길룩에서만 월말에 돌려주소는 23산만으로 오게나 자 또 물을 쓴 게 있는데 대통령보다 공기 키스는 중공기 키스는 2개가 있어야 합니다. 특히 좋아하는 걸이게 도착했다고 합니다. 공기 키스는 중공기 키스의 자극을 하죠. 이번 주에 만난 하 desperation 공기 키스는 중공기 키스는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시계는 굉장히 Vor- apron 이곳은 이동으로 보낸 수요디의 주관을 변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.